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의 말씀을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 가장 과격한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34절부터 이 말씀을 참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던 관계마저 불화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되게 만든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본문은 마치 가정 파괴범을 연상케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늘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족과 원수된 적이 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거짓 평안일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 세금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야라는 넓은 범위의 메시야부터 가난한 집구석으로부터 탈출시켜줄 왕이라는 조그분 의미의 메시야까지 각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의 메시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평안인 것이지요 개인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삶의 최고 기준이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구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야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는 그들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줄 알라딘 램프의 진위를 원했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평안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평안, 그 평강이 정말 내게로부터 오는 평강이냐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냐 아니면 너희가 바라고 꿈꿔온 평강이냐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야로 그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하를 보고 목격하고 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 그 삶에 보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은 바리세인 중 바리세인이었고 당시 최고 율법교사 가말리에렘이 돼서 율법을 배웠으며 각종 학문에 정통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아주 희귀했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 이 나흘대는 수식어가 길면 길수록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종교 지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빛 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평안하고 부여하게 했습니까? 8일 만에 한례를 받은 증표입니까?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수고로이 배운 학문 때문이었습니까? 유망한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평판 때문입니까? 몇 안 되는 로마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를 부여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를 부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삶은 그 주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을 수식하는 수많은 미사일구들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 때 오는 평강을 맛보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진짜 맛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비로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붙드는 길과 개인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기준인 길은 아예 다른 길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별나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의 궁정으로 끌려가 바벨론의 신화가 되기에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역사, 문화,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마저 빼앗깁니다 다니엘에서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정체성을 붙듭니다 왕이 주신 음식을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저 신상에 받쳐서 나온 고기는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삼자가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죠 고기를 배분히 먹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기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모습이 똥꼬집처럼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목적을 누부간레살 왕에게 총애받는 똑똑한 신화가 되는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닥치는 대로 먹었겠죠 다니엘은 바벨론 이방 땅에 자신이 있는 이유가 누부간레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당당한 고백이 오늘 봄과 굉장히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참 아이들과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에 재밌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등부 내내 아주 잘 예배에 나왔던 아이들이 고3만 되면 예배에 잘 나오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행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아이들과 전화하거나 또 아이들과 카톡을 하다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 온라인으로 모이는 예배 자리마저 공부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성적을 받고 평안한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평안한 사랑보다 평안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보다 보장된 성적이 나의 삶의 안전과 평강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 평안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시면 바랐으면서도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을 쫓아 살고 계시지는 않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아 아는 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의 작은 귀찮음 혹은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강을 진짜 화평을 늘 삶에서 누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저는 이 바벨론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가 십자가계의를 선택할 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때 도리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진짜 평강으로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화평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강, 세상이 말하는 안정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비록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가운데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비록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비록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의 평강을 맛보는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이 참 힘겨운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발걸음을 하나 견딜 때마다 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들으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재물로 인하여 묶이는 마음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니면 그 가운데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물질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가정으로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원하시는 때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